흔들리는 꼬리 속에서 네 불쾌함이 느껴진 거야.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은미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. 이게 흔들리는 꼬리 사실 생각했을 때는 얘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, 반가운가 보다 싶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. 네, 제가 그래서 항상 강의할 때나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반갑다고 꼬리 치며 멍멍멍 노래가 다 망쳐놨다고. 네, 꼬리를 흔든다는 것에는 정말로 많은 의미가 숨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꼬리가 흔들리면 반갑다는 거고 나는 날 좋아하는 거구나 하면서 다가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꼬리는 되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높이. 높이는 자신감입니다. 높이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있는 상태, 낮을수록 자신감이 없는 상태. 그래서 꼬리를 이렇게 다리 사이로 넣고 있는 아이들은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상태인 거죠. 그리고 두 번째가 꼬리가 흔들리는 속도예요. 속도는 흥분도를 표현합니다. 당연히 빨리 흔들수록 흥분을 많이 한 거고 천천히 흔들수록 흥분이 낮은 상태인 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흔들리는 폭이에요. 선생님 근데 폭이 강아지가 이렇게 올 때 저희가 폭을 이건 약간 양옆으로 한 5cm, 10cm야 이건 한 20에서 40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보여요. 이게 보시면 폭이 좁은 거는 약간 부정적인 심리 상태 이렇게 왔다가 돌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폭 자체가 꼬리를 흔들때 넓게 흔들지 않고요. 되게 탁 이렇게 흔드는 애들이 있어요. 메트로놈같이. 네. 좀 빠른 메트로놈처럼 흔들리는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고요. 이 넓게 넓게 흔드는 경우에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? 네. 긍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우리 리트리브 아이들 막 사람 반길 때 보면 꼬리를 막 엉덩이까지 흔들면서 최대한 크게 흔들죠. 근데 시골에 좀 묶여있는 아이들 영역 방어를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다가가면 되게 많은 경우에 꼬리를 바짝 들고요. 좁은 폭으로 막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. 근데 꼬리가 굉장히 짧은 강아지 있잖아요. 그렇죠. 걔들은 사실 너무 짧아서 이게 천천히 흔들나 빨리 흔들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. 맞아요. 그래서 사실 그 꼬리 다 자르는 거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원래 꼬리는 강아지들의 되게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데 그걸 자르면서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. 꼬리를 자른 강아지들이 다른 강아지와 소통이 좀 덜 된다. 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좀 줄어드니까. 싸움이 더 일어난다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. 이런 연구 결과까지 있어요. 아 꼬리 하지만 그래서 꼬리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. 꼬리를 흔든다고 마냥 날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. 네. 그렇죠. 그래서 무조건 다가갔다가 물림 사고를 당한다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꼬리 흔든다고 다 좋은 거다라고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. 네.